성경에서 제일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사랑했고 로마서를 통해 변화되었고 또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정상에 해당되는 장을 말하라면 그 장은 아마 8장일 것입니다 루터교 경건주의의 창시자인 필립 스페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그 중에 보석이고 그 중에서도 8장은 보석 중에 가장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지체가 특별히 있듯이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환하게 빛나는 보석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그 중에서도 8장의 내용에 극찬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많은 이들에게 로마서 8장이 아마 로마서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많은 암송 구절들이 이 로마서 8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8장은 지금까지 기록된 1장에서 7장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정리해 주면서 절정을 향해 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회 말이 왔어요 9회 말이 돼서 역전 3점 홈런을 치면서 경기를 종교시키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 끝내기 홈런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 그것을 요약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어떤 해방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제가 12번 로마서를 전했는데 여름 기간에 했기 때문에 한국 다녀오시고 안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3주를 잘 들으시면 대부분 다 해결이 되세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말씀에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라는 단어에 능력을 한번 넣어보세요 능력 혹은 원리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렇죠? 사망의 능력이 힘을 가진 능력이 우리를 막 고소합니다 그래서 따르라고 한 걸 따르지 못한 대가를 치러라 이렇게 막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 능력이 사라지고 무효화되어 버렸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원리가 그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수가 석방되기 위해서는 판사가 석방서를 써줘야 되죠 판사의 판결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석방서를 가지고 교도소장이 사인을 했을 때 그때 죄수는 추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석방서와도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이 석방서를 근거해서 죄와 사망의 옥문을 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성령님은 그 일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비유를 들어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실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로마서 8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예요 유명한 헬라우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 영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서신서 13권 바울의 13권 중에 로마서가 1위예요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31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20번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보아도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떠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네 가지 아웃라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정체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파워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처럼 생각하세요 어떤 force,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겁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성령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오인들에게 주는 어떤 비인격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JW, 조파스 위트네스 이분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해갈 수 없는 이단들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파수꾼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전도하는데요 파수꾼에 보면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인용해 볼 텐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비성경적인 오류이며 성령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며 인격체도 아니다 성령은 단지 하나님의 비인격체인 활동적인 힘이다 전기나 라디오 주파수, 레이더 빔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읽는다면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 신성한 인격체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니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룩한 인격체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슬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탄원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 카운슬러가 되시는 역할을 수행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8장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여러 용어를 쓰면서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8장 2절을 보면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또 8장 9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장 9절은 그리스의 영이라고 말해요 또 8장 15절은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참 다양하죠? 그게 그거네 하나님의 영, 그리스의 영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역할과 그분의 하시는 일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이죠 수식어를 사용해서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이라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성령의 새로운 것이라고 로마서 7장 6절은 표현하고 8장 6절과 27절은 성령의 생각 또 로마서 15장 13절 19절은 성령의 능력 로마서 15장 30절은 성령의 사랑 등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을 이렇게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것이 어떤 force, 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 분의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후자죠? 당연히 후자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성품을 지니시고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을 읽다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책망을 받습니다 바나바가 받친 헌신에 약간은 질투가 났는지 자기도 땅을 팔아서 받쳤는데 조금 아까우니까 일부만 받쳤어요 그러면서 전부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영감이 와서 막 뭐라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일 수 있느냐 말하면서 또 네가 하나님을 속인다 그리고 주의 영을 속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다 동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자신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세 분의 하나님인데 또한 동시에 한 분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본문처럼 분명히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해요 그렇죠? Three persons, 위격이에요 인격체로 계세요 그렇지만 one in essence,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앙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우리가 다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이해하세요 그리고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은 더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상력을 통해 우리가 자꾸 고민할 때 신학이 발전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말씀하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함이 있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에요 인격체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웃라인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성령님은 죄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너도 한번 이룰 수 있어봐 그 율법을 지키면 이룰 수 있을 거야라고 요구했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결국에는 그 요구를 이루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입니다 1974년 필리핀의 루방이라는 섬에서 일본의 패잔병 오노다 히로라는 소위가 발견이 됐어요 제가 로마서 열 번째 시간에 이 말씀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예화가 그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거기 남아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망했고 전쟁은 끝났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던 능력들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끝났다 더 이상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해방선언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붙잡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 사실을 교리적인 것으로만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 되지 않은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본부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하였습니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능동태 동사인데요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영어로는 에오리스트 이렇게 적는데 에오리스트 텐스 시제는 영어에도 없고 우리 한국말에도 없습니다 헬라어에만 존재하는 시제예요 이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보다 시제는 보통 과거, 현지, 미래를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건을 저자가 바라보고 있느냐 이럴 때 에오리스트를 씁니다 저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은 이미 완결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끝났다니까요 그 표현을 할 때 에오리스트 텐스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정됐습니다 It's over, 끝났어요 죄와 사망의 능력이 더 이상 우리 앞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1863년 1월 1일에 링컨이 노예해방선언을 발휘했죠 물론 그 전에도 여러 형태의 노예해방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결되게 되었죠 그 노예해방선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해당 지정된 주 및 주 일부 내에서 노예로 억류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우며 따라서 앞으로도 자유로울 것이라고 명령하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들의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는 해당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노예들이 반드시 해방되고 그 권리가 지켜져야 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포라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노예들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법적으로는 자유케 됐지만 그것이 노예들에게 실제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 쉐비 후트라는 사람의 책을 인용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국회의사당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를 거쳐서 버지니아주, 캐롤라이나주, 골짜기와 들판에까지 미쳤고 심지어는 조지아, 미시시피, 알라바마주의 농장에까지 이르렀다 신문들은 노예 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되었다를 표제로 실었지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남부지역 대부분의 노예들은 마치 자신들이 해방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살아갔던 것이다 그러한 현상은 전쟁 후 복구기간 내내 계속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예가 아닌데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게 편해서 그 가운데 그냥 그대로 선언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이것을 효력을 발휘하고 벌써 완결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폐잔병들은 지금 내 몸속에 남아서 우리의 육신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드드드 총을 쏴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승리선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다른 사건 두 번째는 세 번째 아웃라인으로 갑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3절과 4절은 좀 어려워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싶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에 보면 He condemned sin 이렇게 말했어요 In the flesh 예수님이 그 죄와 싸워서 죄를 무력화 시킨 거예요 그걸 비난하고 너 힘 없잖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 하면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이루시고 메꾸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시고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인데 그것이 칭의의의 역사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선언이 끝났다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5절에서 11절은 계속해서 대조법을 통해서 무엇이 죽음의 길로 가고 무엇이 생명을 주는지 우리에게 계속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우리가 원래는 아닌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놀랍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는데요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There is no condemnation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맞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고소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선언적으로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야 하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이제 관계없어 나는 고소당하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아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열매가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는 뭐 회개했고 용서받았다고 얼마나 이렇게 떳떳한지 그런 우리의 거만함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선 그럴 거예요 영화 미량을 잘 아시죠? 여러 번 저도 예화를 전했는데요 그 영화 미량의 주인공인 전도연 씨 신혜가 왜 격분하게 됐죠? 왜 갑자기 변하게 됐습니까? 사건의 발단은 미량으로 이사간 자기와 아들 준희가 어느 날 유괴되어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준희가 다니던 웅변학원의 원장이 그것을 한 거예요 혹시 돈 있는 집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 모든 것을 상실한 아픔 속에 절망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교회에 갔다가 기도를 받으면서 갑자기 마음의 치유를 받았어요 깨끗한 평안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 신혜는 변화된 모습으로 점점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해서 용기를 내어서 그 살인범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와 이제 1대1 면회를 하게 됐는데 신혜의 예상과는 다르게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당신을 용서한 마음을 주셨다고 하려고 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밝고 환한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유괴범이 신혜를 위로하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되죠? 샤킹,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영화가 전환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살인범의 태도가 정당한 것일까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네, 살인범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그 상황 속에 그렇게 당당하고 화사하게 신혜에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피해자를 향한 자신의 참회는 다른 영역이에요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존재라면 거기에서 신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했었어야 했을까요? 얼른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한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 돈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며 죄송하다고 말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오인들의 위선과 잘못과 이 거룩함의 위선을 보여주는 단면이 영화로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오인들은 예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분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으로 따라올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내가 왕로로 타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 삶의 왕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은 이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제일 복되고 놀라운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이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겐 아무 감동이 없죠 그렇지만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내가 누군가의 양자와 양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의미가 큰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벤허를 잘 아실 거예요 벤허의 주인공은 노예로 팔려서 노예선을 타서 배를 젖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었고 그 함대의 사령관이었던 아리우스를 우연히 구해주게 되죠 그래서 그 아리우스의 아들로 입양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양자가 되면 과거의 신분이 바로 없어집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고 양부의 사회적인 신분과 동등한 위치를 받게 됩니다 함대 사령관급의 레벨에 올라가는 것이예요 그리고 장차 그 양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입양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오인이 아니었다가 처음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 믿는 분들이 당황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들딸이 많아 너도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네 아버지, 아버지 막 기도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좀 황당하다는 것이에요 네, 저도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안에 계시면 그 사실은 너무나 당연해지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침에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청각기관이 발달해 있으시길래 모두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실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 교회 구석 어딘가에 앉아서 조용히 아버지라고 불러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지금도 알아듣고 그래, 여기 있다. 말해봐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것이 저도 그렇습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Not every time 그렇지만 자주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유식한 말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사실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이 매우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울 수 있게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런 위치를 얻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권리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이 자, 17절 말씀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는데 성경은 말해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반열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최후의 순간에 영광의 시간이 다가오면 예수님과 함께 그 상속을 누리는 우리들도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담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큰형, 큰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이러시다는 것인데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what? so what?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밑줄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받아야 할 일이 고난이라는 사실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단 받으실 준비가 되셨어요? 37%만 얘기하시는 쉽지 않죠 아멘이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요즘 미국과 한국에 유행하는 교회 안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번영신학이라고 생각해요 Prosperity Theology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사가 다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 중에는 잘 되는 나라는 아주 노골적인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Become a Better You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고난이란 어떤 걸까요? 그거는 얼른 빨리 떨쳐버려야 하는 지워버려야 하는 그런 저주의 얼룩과도 같은 게 고난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아? 삶이 잘 돼야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잖아 이런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추구합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구원 간증을 했어요 대표로 몇 분이 나오셔서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킨더가든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들이 원인을 못 찾아요 전혀 답해주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다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이가 그 아빠를 오히려 위로하면서 내가 이 병 걸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는데 함께 있는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게 교회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을 따르는 삶의 방식들이 점점점 교회 안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제가 드는 고민이 있어요 우리 인만우엘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비자 중심 교회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영적인 소비자 위치에 있는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하고 싶어하는 이벤트 먹고 싶어하는 영적인 음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소비자들의 기대에 만족을 시켜주고 그로 인한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야 교회가 더 커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모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삼키기 힘들어하는 쓴 약과도 같지만 이 고난을 잘 묵상하며 이 현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이후에 부를 찬양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에요 잘 아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얼마나 밝고 힘찬 찬양이에요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의 4절에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그리고 이 찬양의 이미지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에녹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은 날마다 꽃길이었던 것처럼 생각해요 아이신 나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즐겁나 물론 300년 동안 늘 동행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지만 에녹이라는 이 신비로운 사람의 삶을 묵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계 5장에는 에녹에 대한 별 스토리가 없어요 그가 몇 살에 자식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갔다 이 이야기만 있어요 그렇게 짧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힌트는 그가 지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거든요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노트를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이 부족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최종 수비수를 세워서 제일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하는 인물을 세웁니다 축구로 치면 골키퍼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이 시대 속에 창 던지는 자가 되어라 그런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갔습니다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증조할아버지가 에녹인 거예요 맞습니까?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 187세라고 성경이 적고 있고요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18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나요? 두 숫자를 더하면 369세예요 맞습니까? 산수 잘하시잖아요 369세 질문은 이거예요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인물이죠 맞죠? 퀴즈 많이 나오잖아요 몇 살이었어요? 969세 자,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 이끼 언제 그가 죽었을까요? 그는 노아 나이 몇 살 때 홍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한번 올려주실까요? 11절에서 노아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40주야를 홍수 비가 땅에 쏟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무드셀라가 369세에 노아를 보고 600년 후에 홍수가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택해서 그가 그를 참고 참고 정말 오랜 세월을 살 수 있도록 인내와 극율로 그의 삶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 퍼져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드디어 홍수를 내리시는데 그가 죽고 나자 바로 이제 홍수가 터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이어지는 라메과 무드셀라와 라메과 노아의 삶이 얼마나 고됐을지를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잡고 거라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최종 수비수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마지막 세대로서 이제 진노의 그 심판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손을 잡고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향한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필수 과목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고 조롱이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의 차별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 당하는 노아의 세대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느냐 그 도전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에요 애녹 평원에 계신 분들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데요 고난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증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어렵고 도전이 있는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고통의 길 속에서도 주의 손 놓지 않고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